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심합니다. 앞서서 11,000달러를 돌파하고 18%가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 또다시 11,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로 인해서 신흥국 국가에서는 규제를 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좀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광풍이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투기도 심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어떤가요, 위원님? 네, 사실 오늘은 일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시청자 분들도 아시겠다는 오페크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대내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이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금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연정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메르켈 총리와 사실 실추간의 회동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자메이카 연정이 이렇게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느냐, 재투표까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국제적으로 보면 이 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만큼 또 비트코인 얘기가 많이 나온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뉴욕 연준 총재라든가 ECB 부총재에서 세계 양대, 양대 중앙은행의 책임자들이 얘기해서 아무래도 시청자 입장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에 따라서 마감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뉴욕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게 시청자들한테 일별로 시간마다 다른 것은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어디를 끊느냐에 따라서 사실 비트코인이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11,000까지, 11,400까지 나오다가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7% 폭락하다, 프레쉬 크레이션이 나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기록이 11,000달러 돌파했다는 것은 연초 대비해서 연초가 1,000달러가 안 됐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됐네요. 1년 앵커가 굉장히 부러운 듯이 이렇게 보는데 아마 비트코인이 다 투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저는 뭐든지 투자라 그럽니다. 투기라 그러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면 사실 이달 들어서는 70% 올라왔고요. 올해 들어서는 1000%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테크 수단이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많은 이색 투자들도 많습니다는 최대 수익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재테크냐 하면 아까 이제 더블리 이렇게 뉴욕 연준 총재에서 자산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랭킹 뉴스에서 1번인가 2번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산으로 세계의 이렇게 중앙은행격에 해당되는 연준 총재. 미국에서도 보면 3위에 해당되는 연준 총재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제 재테크로 인식하는 시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여러 가지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다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가장 높고 거래도 많겠죠. 그래서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세계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1,000달러가 이렇게 돌파함에 따라서 앞으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렇게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큼 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궁금하네요. 지금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시계율 자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공식적인 거래소가 이렇게 공식화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 예측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0달러와 돌파한 상에서 낙관논이 있고 비관논이 있는데요. 항상 그렇죠. 이게 오늘 그래서 예측을, 예측기간이라고 예측을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측은. 우리 코스피지스가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예측합니까? 내려간다고 예측합니까? 일반적으로. 올라간다고 예측하죠. 올라간다고 예측하죠. 원달러 한율도 그렇습니다. 엊그제까지 원달러 한율이 1,250원, 1,300원 연초까지 얘기하다가 최근에 원달러 한율이 1,050원, 1,070원 이렇게 하니까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비트코인 얘기는 대체로 시장의 컨센서가 형성되는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시청자분이 이걸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만 4천 달러 얘기가 지금 비교적 컨센서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데 보면 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4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떨어진다. 이런 예측의 시각에서 쏠림 현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1만 1천 달러 관련한 상태에서는 시장의 컨센서 수는 1만 4천 달러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아서. 이 조차도 지금 비트코인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각종 모델에 대한 시계열 자리라든가. 또 데이터가 그렇게 구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관련된 기간에 시장 참여들의 예상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공영방송인 한국경제TV 입장에서 시청자분들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 해서 그런 것을 전해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만 1천 퍼센트가 넘게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외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경원 앵커처럼 우리 국민들의 경제 지식도를 볼 때는 이경원 앵커는 경제 지식으로 보면 사실 경제 지식을 체크하는 측정으로 볼 때는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것처럼 올해 1천 퍼센트에서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안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메이펀 사람의 정부 차원, 공공 차원에서 보호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수익이 내서 모든 시청자분이 관심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것처럼 장중 17%가 떨어졌다. 그러면 11,000달러에서 산 사람이 9,000달러 떨어졌다. 17% 하면 그 순간이 뭐냐? 프레쉬 크레쉬 현상이 발생해서 투자 손실이 17%가 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것을 사실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아직 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투자자의 전적인 손실로 전가되거든요. 그 다음은 이런 면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하나의 내가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인식 속에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어렵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가격의 공급 탄력성 곡선이 수직이다. 이건 무슨 뜻인지 하면 경제학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가격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수직인 상태에서 한번 하얀 백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인 상태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올라갔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츠로 이동됐다면 전부 비트코인 올라갈 때는 폭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규제라든가 한국의 규제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줄어들다 하면 공급 곡선이 수직인 상태에서는 떠들 때도 화끈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국민 속성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흥분할 때는 빨리 흥분하고 차가워질 때는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국민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통 냄비 근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성 얘기할 때 해외에서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라는 냄비 근성 속성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왜 한국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느냐.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금융사들도 한국의 지사를 만들어서 한국에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런 국민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 사실상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고 떨릴 때 프레쉬크레쉬 떨어지니까. 맞죠. 우리 국민들의 속성과 비슷하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성을 빌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상 뭐냐.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외면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지금 규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건 뭐냐. 하나의 재테크 대상은 아니다. 하는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 분위기 이런 것도 한 번 가사해서 사실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등하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외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외면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음에 따라서 시각들이 조금씩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각국의 정부라든가 각국의 중앙원이라든가 각종 거래소. 여기서 거래소라는 것은 세계 양대 거래소와 런던 거래소와 미국의 시카 거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소라든가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사라든가 또 국내 금융사라든가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걸 외면하다가 최근에 보면 이것이 상당히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최고의 중앙은행 총재들까지도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페이스북인가요? 그걸 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화폐는 실물의 동맥이다. 그러면 실물은 지금 국민들의 화폐 생활을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프라인 거래보다는 온라인 상으로 다 이동되는 철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바이든가 인터넷이든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블록체인 방식으로 다 바뀌는 상태거든요. 이 연구원께서는 지금 지갑 속에 얼마나 5만 원권을 가꾸게 되십니까? 5만 원권은 없는 것 같아요. 5만 원권 없으시죠. 그래도 화폐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의 화폐 생활의 대상이 전부 온라인 상으로 옮겨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인간 입장에서 이런 블록체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화폐냐 자산이냐 이런 것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국민들의 화폐의 환경 대상이 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5만 원권 같은 것은 법정화폐다. 리겔텐더다 하는 이런 표기인데요. 이거 안 가지다니 된다. 그러면 화폐 생활에 지장이 있느냐 하면 가상화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일리지 있고 포인트제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고 지역화폐도 있고 해서 대안화폐라든가 가상화폐가 있기 때문에 전혀 화폐 생활은 지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뭐냐? 웬면만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측면에서 보면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된다. 그다음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콘 상장, 발표, 상품 같은 각종 선물을 상장시키겠다는 것을 밝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세에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월시 전화에서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선물을 취급하겠다는 이게 미국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 주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경제에서 신뢰가 되는 월시 전화도 거기서 기사거리로 실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사에서는 각종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겠다. 오늘 더블인 뉴욕 연준 총리에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직 투기적 석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개사받았다 하는 얘기를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이제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돼서 외면만 하다가 비트코인 수익률이 증가한다. 또 고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많이 집어넣는다 하다 보니까 이 금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들은 이걸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도 많이 난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것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라든가 비트코인 펀드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세계적인 글로벌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상품을 개발해서 내년도 일제히 출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인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외면에서 지금은 제도권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민들의 화폐 생활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공식적인 법화를 잘 갖고 다니지 않는데 이제는 법화를 꼭 갖고 다니지 않아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각구대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각구대님이 이상하죠. 굉장히 각구대님이 이상한다는 게 뭐냐면 화폐 생활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용화폐 이걸 법화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 5만 원권, 만 원권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의 저물가 추세에서는 더 가치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최근에 보면 베네수엘라보통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00%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신용화폐들은 실질 가치가 떨어져서 사실은 국민들의 화폐 생활에 쓰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 가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인데요. 그런 쪽이 뭐냐.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서는 신용화폐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질 때는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쪽으로 대체수가 되는 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뭐냐. 신용화폐들이 금융위기에 물가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신용화폐, 정부의 법화가 신뢰가 더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태도 밀면하고 사실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데 지금 보면 이경원의 것까지 좋은 지적을 했을 때는 이 경우는 또 5만 원권을 가지게 되지 않는다. 화폐 생활에서 지장이 없다. 그런데 각국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5만 원권을 예를 들어서 이경원 앵커가 지갑 속에 10장 정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눈치로 본다는 겁니다. 오히려 물건을 결제하기 위한 거래 수단이라든가 가치 저장이라든가 회계 단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서 부정부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의 케너스 럭커프 교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럭커프 독트리니에서 버넨키 독트리니와 함께 럭커프 독트리니는 굉장히 유명하고 폴 크루만 교수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경제TV도 국제경제포럼 지금은 세계금융포럼으로 바뀌었습니다. GFC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1차 때 제1회 때 모셨던 분이 빌 크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이어서 사실 폴 크루만 교수 그때 당시에 직전 연도에 노벨경제학선을 타신 분이거든요. 이분과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신 분이 케너스 럭커프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냐. 현금의 저지다. 캐시카스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은 뭐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화를 갖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의심을 받는 단계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화폐가 필요 없는 사회가 오히려 만약에 의심하다. 그러면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화폐개혁 얘기는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결국 너블리 뉴욕 연준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컨스타르 이스비 부총재에서 세계 양대 뉴욕 연준을 미국의 연준으로 친다면 세계 양대 중앙은행이 그것도 책임자 너블리는 FMC 구성원 측에 3위에 해당되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컨스타르 이스비 부총재는 사실 미국의 이스비의 행정 총괄하는 부총재거든요.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의 법정화 문제, 공식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항이 얼만큼 바뀌었는가는 아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계속 외면만 한다면 혼란이 더 가정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공식적인 중앙은행의 책임자들이 이런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느냐 하면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오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이렇게 1,000% 낮다. 저거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투기다. 이게 외면만 할 것이냐 하면 그런 외면 속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00%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세계 19회에 해당되는 골드만삭스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국민의 그것도 애틋한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 사람이 투기, 투기에 좋아하는 사람의 당신이 책임이니까 책임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도 크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 많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투자 손실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자막에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아마 한국경제TV에서 한번 그때마다 전해드렸기 때문에 네, 한 전해 주셨죠. 그래서 비트코인 펀드가 95% 손실이고 오늘도 장중에 뭐냐? 11,000달러에서 9,000달러에서 17%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만큼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여기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끝날 것이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금융 상품이 나온다. 비트코인 펀드가 나온다. 비트코인 ETF 상품이 나온다 하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가격이 폭락해서 증거금이 부족한 마진컬 현상이 올해 비트코인 펀드, 영국 펀드에 관련해서 마진컬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마진컬 현상이 나타나면 이걸 채워줘야 됩니다. 그럼 채워주면 다른 데에 투자했던 가게를 다른 데에 투자했던 자산을 팔아서 팔아서 이걸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데에 투자했던 자산이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거기 팔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팔으면 뭐냐? 거기에도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 투자했지 않았던 사람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하는데요. 요분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상품에서 마진컬 현상에서 딜어버리면서 다른 데에 투자를 했던 것을 팔아버리면 다른 데에 전염 효과 컨테이전 이펙트가 발생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상품이 많으면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주지 않거나 규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다른 데로 전염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규모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투자자 건전하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보호해지고 또 요 부분도 질서가 정립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비트코인이 제외도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청자들한테 이 비트코인만 얘기하지 이더리엄이라든가 같은 다른 가상화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언론들에 이렇게 딱 보면 과거에는 이더리엄도 있고 무소 있고 모호도 있고 해서 수만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비트코인 쪽으로 어느 정도 통일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질서가 저리잡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법정화폐 법정화폐에서 보면 질서가 달라도 있고 엔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원화도 있고 이것도 법정화폐 시장이 많은 건데요. 지금 뭐냐 법정화폐 시장에서는 질서가 형성되어 있죠. 세계 중심통화 기축통화는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은 그동안 우구죽순처럼 나아는데요. 시장에서 보면 원래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올라간대요. 반해서 이더리엄이라든가 가격이 폭락해서 가상화폐 시장도 법정화폐 시장과 질서를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은 중심통화 중심통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그래서 질서가 자리잡히는 측면도 이와 같은 현상 속에 나오는 부작용층의 개선 방안이다.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제도하는 문제 한편으로 시장 자체로도 시장의 실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장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더리엄 가격은 떨어지고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이런 질서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면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각국의 대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대응 방식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정도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사실 비트코인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활성되고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우려 차원에서 정부가 규제하고 규제하고 해서 이쪽 부분을 투기로 인식하는 시각이 정부 당국에서 규제방치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들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 건가 반드시 규제하고 투기로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 정책 당국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리고 법정 압박 가상화폐의 질서 형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개혁 문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많은 국민의 화폐생활이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건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이런 각국에 대응하는 문제 초기에 대응하는 과제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은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각국들의 대응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일단은 총괄적으로 보면 이제 각국들의 정부가 부정적 외면적 시각에서 지금 이행권과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적으로 제도화적으로 가고 있다 총괄적 기준은 그렇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일본과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이스비 총괴도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법정화를 시사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거래가 활성화되고 투기로 인식하는 것이 중국과 한국이거든요. 국민성 자체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투기로 관제해서 규제적으로 가닥을 잡는 상태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럼 시장의 인식은 어떻게 될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선진국은 인정 대체로 신흥국은 이렇게 규제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상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보면 거래소 일단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골드만스 박스라든가 이런 세계적 글로벌 인베스터뱅크도 시장에서 보면 사실 이 상품 관련된 내놓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지금 신흥국과 신흥국에서 중국과 한국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규제하는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진국과 신흥국에 속해 있는 세계 총괄적 기구 예를 들어서 IMF가 되겠죠. IMF의 공군 선진국도 없고 신흥국이기 때문에 IMF에서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과 관계없이 총괄하는 세계 국제금융기구의 최용 책임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크리스턴 라가르드는 10월달에 IMF 총재 연차총회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가장 빨리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법정화 문제는 이제는 고민할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문제가 각국의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나름대로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을 맺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규제를 생각하고 투기를 간주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분야에 제가 그렇게 정통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한테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대응하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내 개인적 의견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면 저보다 훌륭하신 시청자분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왜 중국과 같은 신흥국은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분위기가 왜 형성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가장 궁금하시겠죠. 보면 대체로 보면 시장을 중시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참여제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상품의 행위에 먼저 변화해서 이거를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소위 시장 친화적 정책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선진국 정부고 선진국의 중앙은행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생리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이 변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변화되는 지금 왔어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각국의 정부가 변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장이 변하는 문제 거래소가 변하는 문제 그다음에 금융상품이 변하는 문제 국민들이 변하는 문제를 왜 전해드렸습니까 시장이 변하는 문제를 봐서 각국의 대응하는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시장을 중시해서 정부 차원에서 밑가먼트가 아니라 스몰가먼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시장의 생리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자 이제는 주황정부 입장에서 시장을 반영해서 법정화 공식화 단계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왜 규제적으로 그러냐면 아직도 정부가 갑의 위치다 시장을 다스리려고 그럽니다 시장에 다스리려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경험에 따라서는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해서 아직도 갑의 관계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의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많이 변하고 있고 시장이 변하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정부가 규제하겠다 하는 이런 우월적 지어있는 국가들이 신흥국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는 것과 혼란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지금 공식적으로 합해는 5만원권 만원권인데 비트코인을 공식화로 되면 어떻습니까 충돌이 되겠죠 충돌이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과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신흥국들은 기득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득권이라는 건 정치지라든가 자산관든가 기업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인정할 때는 어차피 법정화폐의 교환비를 설정하고 또 한나라 국가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정화폐와 또 비트코인과 어떤 새로운 화폐를 공식화한다면 이 법정화폐 간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죠 화폐기업 문제죠 그러면 기득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작년 11월 달에 인도의 화폐기업에서 나타났습니다는 화폐기업에 가장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에서 기득권 기득권의 어떤 입장이 강한 신흥교회에서는 이것을 규제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법정화폐가 줄어들 때는 사실 그 화폐에서 보면 시니어리지 이펙트 화폐 발행차익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화폐가 만원권입니다 그러면 화폐 발행비용이 제가 지금 한국은행에 첫 입행할 때는 사실 2,100원 정도에서 7,900원은 화폐 시니어리지 이펙트고 이건 화폐 발행비용이 이동요 지금은 화폐 비용이 높아졌을 겁니다 왜냐면 위조지폐라든가 뭔가이기 때문에 이게 화폐의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서 태극을 씌우는 그 비용이 굉장히 크고 잉크도 고급화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됐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법정화폐가 이렇게 교환될 신규 비트코인될 때는 이건 블록체인 방식이동요 나중에 어떻게 발행기관의 가진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학자들 입장에서 오면 중앙은행의 시니어리지펙트가 화폐 발행차액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재정에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돼서 신흥국 입장에서 오면 사실 세 가지 문제 아직도 정부가 갑이다 중앙은행의 갑이다 시장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득권이 세다 그리고 중앙 입장에서는 시니어리지펙트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규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법정화하는 것을 화폐 개혁이다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많다고 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도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알게 모르게 있는 신문을 정읍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을 좀 이어고 저소득층을 이어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거정책이라든가 뭔가 중소기업정책이라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환경이 변하는 상태에서 자 이 기득권에 대해서 자산가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인인 차원에서 이게 정부가의 의도와 연구가 한 것이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놓고 뱉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있으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화폐개혁 문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강의를 통해서 보면 감지되고 있는데요 제가 화폐개혁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내부보단 다른 쪽에서 제 견해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화폐개혁은 비트코인과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으신 분을 대신으로 의무로 양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화폐개혁은 그게 세 가지 화폐개혁의 정의 문제가 중요하다 화폐개혁은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비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감회에 따라서 기존의 법정화폐랑 비트코인이랑 교체하는 문제 이게 화폐개혁의 얘기 나오고요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개념에서 화폐개혁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있으신 강남지역의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화폐개혁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 시대에 반응해서 두 번째 화폐개혁 문제는 인도와 것처럼 개혁을 위해서 자산가들의 기득권을 줄이기 위한 화폐개혁 이게 이제 있으신 분들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보면 GDP규모라든가 무역규모라든가 외환보라든가 시카초계라든가 20K 50N클럽들 세계에서 이렇게 위치를 보면 일곱 번째 가입하는 위치를 보면 사실상 뭐냐 우리는 1달러 대 1원 해서 1대1 통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1달러 대 지금 4자리 대 통화 하지 않습니까 1달러 1이 떨어지대도 공수자리가 3개입니다 제가 요거 얘기하려면 제가 아무래도 국제국민시장에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사우스코리아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너스코리가 알려졌거든요 그럼 이규행은 앵커가 나중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내에서 이렇게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자 이 쯤이 밖에서 이렇게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꾸면 어떻냐 하면요 이규행은 앵커가 이렇게 이렇게 세련된 이미지가 흩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대해서 사우스코리아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자 이 환전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각국에 대한 인식은 뭐냐 1달러 바꿀 때 자국 통화의 통화가 공짜리 0짜리가 몇 개 붙으느냐 이거 가지고 그거 갖고 따지는군요 네 그거 갖고 따집니다 그게 세계에서 가장 중심통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자리 통화인데요 네자리 통화죠 공짜리가 세 개 붙입니다 중국은 한 자리 말레이시아 다 한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와 중국보다도 우리가 1인당 지피가 어떻게 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냐 사실 이렇게 세계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폐 거래를 1대 4자리를 1대 1000 1대 2자리 1대 1자리 이걸 디노미네이션 레진 리더를 위치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 문제가 화폐개혁 얘기할 때 시청자분도 이 문제가 현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검토되지 않겠냐 하는데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지금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있으신 분들이 고민하는 인도식 화폐개혁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제금융시장 30년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이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문제만 생각해서 화폐개혁을 기득권을 이렇게 기득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우리는 인도라든가 다른 국가와 달리 자 그로벌 개방화 정도가 굉장히 센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위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를 생각해서 자 두 번째 개념인 기득권을 줄이기 위한 화폐개혁을 하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하면 외면당하는 은대의 왕각처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저소득을 이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이어고 상대적으로 고액 자산가는 줄이고 줄이고 하는 강좌에서 나오는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화폐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문의 투자연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